많이 기다리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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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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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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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곡은 콤플렉스라는 곡이고요 저희도 밴드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랄라밴드라고 검색해주시면 나중에 좋아요가 나오는 저희의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응원해주시고 나중에 좋은 공연 있으면 놀러와주시고 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다음은 우리 사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곡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 좀 잘라서 잘라서 가서 아마 저희 이거 하고 한곡 더 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한곡 더 하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모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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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